모든 기억이 사라진 채 알 수 없는 공간에서 정신을 차린 주인공 토마스 드디어 의문의 장소에 도착하자 한 마리의 아이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게 도착한 이곳은 글레이드라 불리는 곳으로 거대한 미로 속에 있는 쉼터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공포를 느낀 토마스는 서둘리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땅바닥을 뒹구르다 자신이 이곳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도망치다 잡힌 토마스에게 이곳의 리더 알비가 찾아오는데요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토마스와 마찬가지로 기억을 잃은 상태였죠 이곳에 갇히들에서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입장합니다 치켜요 우리가 가고 있는 것도, 우리 행동을 파스터로 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탐지하자 모든 것을 perpetual합니다 교체는 다가 밥을 도와주합니다 교체는 지켜보기 잠시 후 척이라는 아이에게 인계되고 나머지 설명을 듣는데요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로를 빠져나가는 것 뿐이었고 이에 미로의 탈출구를 찾는 러너 등 각자 역할을 배정받아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그렇게 러너들이 돌아온 그때 그날 밤 뉴트에게 미로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요 누구야? перв day, greenie you see those guys? those are the runners and that guy in the middle there that's mino he's the keeper of the runners every morning when those doors open they run the maze mapping it memorizing it, trying to find a way out how long have they been looking? three years and they haven't found anything? listen 다음 날에는 Leyton가 자신의 방망 black 뛰어난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يل의 전기 위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날에 부끄러울 사람을 추고를 깨닫게되고 지난에 에서 이곳을 비틀으면 이는 날을 이기고 그의 날은 매운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는 그리스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날 알비로부터 당일 역할을 배정받게 되고 그러게 비료를 가지러 가던 토마스는 숲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어딘가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죠 죽은 침공이 잠을 놀다 잠이ди 손을 뵙는다 고맙습니다 치료 방법도 없을 뿐더러 전염의 위험성이 있었기에 결국 그를 추방기로 결정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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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the roommate is better than me Do you think he might make it No one survives a night in the maze You've just got to forget about him Everything's going to change Wicked is good 다음날 반복되는 이상한 꿈에 잠을 깬 토마스는 이른 아침부터 민호와 알비가 미로 속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진작에 돌아왔어야 할 민호와 알비가 돌아오지 않는 것인데요 그때 바람과 함께 문이 닫히기 시작하고 알비가 부상을 당한 듯 보였죠 바로 그때 글레이더 안에서의 절대적인 룰을 깨고 민호 속으로 들어간 토마스 생존 가능성 0%인 바람의 미로 속에서 의식이 없는 부상자까지 이끌며 살아남기란 불가능하였고 이에 기질을 발휘하여 알비를 덩쿨에 매달아 숨기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그때 그리버가 나타나고 긴박한 상황에 의견마저 엇갈리고 결국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호는 홀로 도망치고 말죠 가까스로 알비를 숨기는데 성공하고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르는데요 천천히 여기! 미루길을 잘하는 민호를 쫓아 그리버를 따돌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리버가 쫓아오기를 기다리는데요 다음날 미루와 토마스는 미로에서 최초로 살아남은 사람이 되었죠 그리버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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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self sail 그리버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 consid bang protES fac 그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마지막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박스엔 여자가 타고 있었는데요 뭐지? 뭐지? 왜 이래? 왜 이래? I got my job the same way you did Do you recognize her? no wait till she wakes up see what she knows somebody's gotta have some answers around here okay where are you going? back into the maze hey thomas hey what is this with you huh? a death wish? just got out now you want back in? 그렇게 민호가 데려온 사람들과 함께 그리버가 있는 장소로 향합니다. 그리버의 몸속에서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는데 성공하죠. 일단 우리의 법을 다가야 해. 우리의 법을 다가야 해. 왜 지금 사귀어? 정말, 네. 법을 다가야 해. 네, 네이버. 법을 다가야 해? 아니, 그래서 전국이 안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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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은. 그래서 이것을 다가야 해. 내일은 각자의 법을 다가야 해. 급속도로 바뀌는 변화에 겔린은 불안하기만 했죠. 잠시 후 러너가 된 토마스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하는 민우. 그곳은 러너들의 비밀 공간이었는데요. 그곳에 그의 경험을 찾은 거기가ини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현실이 있는 게 있었죠. 날씨는 그리워지기 때문에 찍는 것 같았는데 내일은 그리워지기 때문입니다.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은 그 그리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는 그리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아니, 왜 이래요? 한 번 더! 고요! I don't think she likes us very much. 왜요? I'm warning you! Take cover! Hey, hey, hey! It's Thomas! I'm gonna come up, okay? Whoa, whoa, whoa! Easy, all right? Where am I? What is this place? Why can't I remember anything? This is all normal, okay? We've all been through this. Your name, that'll come back to you in a couple of days. It's like the one thing that's... Theresa. What'd you say? My name. Theresa, I'm Thomas. Who are you? I don't know. We all woke up here just like you did. I'm gonna take this. Are you sure you don't remember anything else? I remember water. These faces staring at me. Women's voice say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Wicked is good. Since I've been here, I've had these dreams. 다른 사람들은 꾸지 않는 꿈을 트리사와 토마스 두 사람만 꾸는 것이 이상했죠. 주사기병과 트리사의 말에 본능적으로 알비를 떠올린 토마스. We don't know who sent it. How could this possibly make it any worse? Come on, it's worth a try. Do it. But then... You shouldn't be here. You shouldn't be here. You shouldn't be here. Well, that worked. Okay, from now on. Someone stays here and watches him around the clock. 다음 날. Let's go! 사체에서 빼는 장치로 출구를 찾아 나서는 토마스와 민호. This way! Not much further to the inner ring. Let's go! 7구역에 도착하자 장치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Minho, you ever seen this place before? No. 그렇게 장치의 의지에 처음 모든 장소에 도달했는데요. It's just another dead end. 그때... 크리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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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에 반응한 듯 Minho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We're gonna get out here.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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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Oh! Oh! Oh, oh! Oh, oh, my God! Oh, what the hell is going on? The hell you done now, Thomas. We found something. A new passage. We think it could be a way out. Really? It's true. We opened the door. Something I've never seen before. I think it must be where the grievers go during the day. I think it must be where the grievers go during the day.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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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saying you found the Grievers' home and you want us to go in? Their way in could be our way out, Chuck. Yeah, or there could be a dozen Grievers on the other side. The truth is, Thomas doesn't know what he's done as usual. Yeah, well, at least I did something, Gally. I mean, what have you done? Huh? Let me tell you something, Greeny. You've been here three days, all right? I've been here three years. Yeah, you've been here three years and you're still here, Gally. All right, so what does that tell you? Maybe you should start doing things a little differently. Maybe you should be in charge, Thomas. What about that? Maybe you should be in charge. It's Albie! He's awake. Albie, you're all right. Hey, Albie. Albie, we might have just found our way out of the maze. You hear me? We could be getting out of here. They won't let us. What are you talking about? I remember. 무슨 이유에선지 기억을 되찾은 듯한데요. You? 하지만 그때... Hey, what's going on? It's still there. It's still there. They are not closing. 밤이면 닫혀야 할 문이 닫히지 않는 것인데요. Hey, Chuck. I want you to go to the council hall. Okay, so I'm going to the council hall. We're going to the council hall. Winston, you go with him. You know, I want you to grab every weapon you can find. I need your council hall. 바로 그때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죠. All right, everybody hide! Let's go. Stay there. Run! Run! Her body! Go through the building! Set up, sit down. 엘리! 래위에! Go on, Ellie! Albion! What's going on? They're here. The Gravers? Tyrus, what are we doing? What are we doing?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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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o! 그때 부상으로 인해 알비가 넘어지고 아 모두의 노력으로 척을 구해내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알비가 희생되고 납니다 알비를 되찾기 위해 나와보지만 이미 그리버는 사라진 상태였고 글레이드는 초토화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때 그리버의 침에 쏘이과 알비가 기억을 되찾은 것처럼 토마스 또한 기억을 되찾기 위해 침을 주사하는데요 그렇게 기억을 되찾는데 성공하죠 네, but not all of us 토마스와 트리사는 그들의 직원이었지만 무종의 이유로 이곳에 보내지게 된 것인데요 왜 그리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까? 네, it doesn't matter he's right because the people we were before the maze they don't even exist anymore what does matter is who we are now and what we do right now because if we do nothing then that means Albie died for nothing and I can't have that okay okay okay, but we gotta get through Galley first Galley it doesn't feel right man yeah, what if Thomas is right maybe he can lead us home we are home okay you really think banishing us is going to solve anything this isn't a banishing it's an offering what? what are you Galley what are you doing? and when the Grievers get what they came here for everything goes back to the way it was are you listening to this? you shut up if you stay here the Grievers are going to come back they're going to come back and they're going to keep coming back until you're all dead shut up time up 그때 you're full of surprises aren't you? you don't have to come with us but we are leaving all right, I'm scared I rather risk my life out there and spending the rest of it in here Thomas' 말에 떠나고자 하는 일행들이 늘어나고 I'm sorry Galley is come with us good luck against the Grievers 결국 Galley 몇몇은 남아있기로 했죠 you take this, Chuck stay behind us once we're through it'll activate and the door will open all right, we stay close we stick together we get through this we get out now or we die trying ready? let's go hurryolar hurryolar hurry sogenan hear you oh no come on come on no no God uh oh 經 come on tut up ah come on come on oh no 힘을 합쳐 그래버 한 마리를 가까스로 처리하는데요. 하지만 그때 그래버가 민호를 덮치고 제프의 도움으로 민호는 탈출에 성공하지만 결국 제프가 희생되고 말죠. 그렇게 처음보는 장소가 나타나고 빛을 따라가 보기로 하는데요. 그때 토마스가 무언가를 누르자 동영상이 하나 재생되죠. 덕후에 불에서 하지만 세월이 흘러 플레오바이러스의 면역력을 가진 세대가 태어났고 위키드는 치료약을 만들기 위해 면역력자를 대상으로 여러 테스트를 자행한 것이었죠 그런데 민호가 갤리를 저지하지만 이내 척이 총에 맞아 죽고 말죠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잼무비였습니다 나은 계속 말해줘서 이 면역미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에 더 많이 속아주셔서 하지만 더 더 유명해어야 시는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phase 2 한글자막 by 한효정